대형보험사 엠파이어 블루 크로스 블루쉴드가 2020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습니다. 엠파이어가 내년부터 한인 어르신들의 침술 등 대체 의학, 보조기기 지원 등의 수요를 확인하고 회원 복지 혜택을 늘립니다. 이에 따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한 회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건강한 음식 배달 서비스, 개인 가정 도우미, 어덜트 데이케어 방문, 침술 및 마사지 등을 활용한 통증관리, 맞춤 피트니스 프로그램, 교통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덴탈에 대해서 컴프레헨시브 덴탈 베네핏이 새롭게 나왔습니다. 굉장히 저희도 익사이딩한데요. 거기에 임플란트나 또는 틀리, 신경치료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. 연간 1,500불까지 저희가 커버를 해드립니다. 그 다음에 메디케어만 있지만 저희가 OTC도 100불씩, 3개월마다 100불씩 저희가 커버를 해드리고 있고요. 코페이도 5불, 25불, 스페셜리스트 그렇게 새롭게 저희가 플랜을 만들었으니까요.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12월 7일까지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 가입한 고객들은 앤섬 2020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다른 회사에 가서 이미 사인을 하셨지만, 또 컴퓨어 해보셔서 우리 엠파이어가 더 좋은 베네핏이 있어서 옮기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12월 7일 전에 하시면 그 전에 들으셨던 플랜은 이미 캔슬되고요. 새로운 플랜 엠파이어하고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.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한 고객들은 추가 비용 없이 웰빙 혜택 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가입 플랜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.